자 마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국토타로는 안두부가 후원해줬습니다 조조가 심양을 치죠 괜찮아요 두고 얘는 뭐죠? 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보다 면세 해놓은 데가 없네. 전하를 안정시키리라. 전장으로. 쟤 여기 한둔 둡시다. 제가 내정을 못해서 그래요. 다른거 아니고 그냥 제가 내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육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자, 유비부대 처리하구요. 정정당당이 승리했으니 축비를 들자. 오늘은 차비를 베풀어주마. 주인에게 돌아가라. 사람들이 꽤 모였구나.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모두 공격해라. 저세계는 뭐하는 새끼들일까? 과육을 부리지 않게 조심해라. 대비하라. 저이디아악. 진짜 서름탈환하고. 승리는 모두 우리의 것이다. 쟤는 저기 매복하구요. 네일이 낫은 곳에 일어나고. 수연! 이곳에 끌점을! 가뺏기! 조용히 대기하라. 안 돼! ㄷㄷ 으음... 얘들 선전포고 했네 저한테? 자 일단 호관으로 나오구요 얘들한테 얘기하구요 자 턴너기죠 조조 죽었네? 자 주유군대 잡습니다 가족에게 돌려보내 주어라 황하 따라서 지금 공용부대가 하나 서진해오고 있구요 하우연 부대 원래 저기 조조부대였는데 이런거 하지않고 네네네네네네 우리 서진해 저 이거 처리합니다. 영릉은 도대체 인구를 얼마나 박아놨길래 인구때문에 치안이 마이너스 20이 같든지. 일단 예장으로 내려가구요. 저 이번에 개혁 하나 있습니다. 저 지금 개혁은 도대체 인구를 어떻게 벗어나면 안 되죠? 이는 개혁은 비하여 귀혁은 도대체 인구를 어떻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가 도대체 인구를 어떻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쟤는 남해로 가고 쟤는 여릉으로 가고요 저 이렇게 가죠 약탈자 아마 또 넣을 겁니다 그 쟤들이 계속 우리 후방에다가 소환할 거예요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아마 또 다음 던이면 터지겠죠 저 원쉬드라고 싸우고요 질서를 바로잡았다 열정을 품어라 열정을 품어라 열정을 품어라 열정을 품어라 열정을 품어라 질서를 바로 세우리라 본노의 힘으로 모두 쓸어버려라 연회를 열어라 주유죽이죠 자 주유죽이었고요 열정을 품어라 힘을 남겨두어라 큰 그림을 그렸다 조용히 대기하라 열과 성을 다해라 쟤는 푹진하고 얘를 남쪽으로 보냅시다 지속하게 행동해라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우린 기를 안다 천하를 위하여 얘들이 아까 조조부대입니다 연회를 열어라 오늘은 차비를 베풀어주마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용기를 내라 저 심양 먹고요 정정당당히 승리했으니 축배를 들자 전진한다 우죽을 위해 내 백성들에게는 승리뿐이다 내 백성들에게는 승리뿐이다 내 백성들의 땅을 찾겠다 자 턴 넘깁시다 굿대 굿대 이게 왠지 약탈자 안나왔네? 웬일이래? 이래? 일단 포위해봅시다 이거는 이번 턴에 공격하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바삭한 미소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이다 모두 공격해라 자 요정부대 처리하고요 연암 쪽으로 왔네 질서를 바로잡았다 주인에게 돌아가라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리라 얘들은 설웅을 포위하더라도 이번에 못잡겠죠 자 이게 조왕입니다 조르여포 초선 등에 서서 왕청 왕창 사정 한당 조왕의 그 조왕입니다 이게 서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잘 외워지지 자 드디어 연암의 평열을 먹었고요 가파른 경사가 없다면 산은 존재하지 못할 테다 무기를 들어라 하늘이 굽어 살피셨구나 신속하게 행동해라 온 힘을 다해 공격해라 잔정의 반란군 처리했고요 안 된다 노을을 저어라 불결을 여기서 피로를 풀리라 얘는 파양 칠 수 있을까요? 안 되네 일단은 좀 충원합니다 자 태원 쪽에 산적들이 보이죠? 여기 북주에 나오고요 쟤는 남창 쪽으로 올라가고 터넉입니다 남양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야 밑에서 몇 군날 잡았더니 또 엄청나게 몰려나오네 아 이건 내가 미리 공격한다 그랬지 이거는 로드에서 미리 그 제가 그냥 선제 타격해볼게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공포는 반란을 부릅니다 세심하지 못한 지도력은 불만을 만들고 이는 다시 분노로 그리고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주군께서는 백성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복종시키되 그 후엔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시간 무제한을 해놓고 함 해봅시다 자 이거 시간 무제한을 해놓고 함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열정과 열망을 헛되이 쓰지 않으리 레이맨 1이요 아니면 2요 3요 1,2,3 다 있었었는데 3요 1,3보다 나는 1,2가 더 재밌었어요 1,2를 보세요 1,2 1,1이 재밌, 특히 1이 재밌고 2도 괜찮고요 3는 그냥 난 별 재미를 못 느꼈었어요 그때 쟤는 이렇게 가고 1,2,3이 재밌는こ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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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졸라 못 맞추네요 정말 와아 어차피 시간 무제한이니까 시간이 걱정되진 않는데 자 이제 이거는 불타고 이제 이건 불타나요? 아 불타네요 화살이 바닥났다 칼을 들어라 비오는 데시아 불탈수도 있지 비오는 데시아 불탈수도 있지 정인이 안녕 조용히 안 할 땐 슬픈 이럴라 이럴라 음... 도루 쓰러뜨려라! 쏘라! 경병대 전투 도대! 기마병 주목! 싸워라! 준비해라! 개발 이게 종종! 다이사! Duke! 강릉 지켜라, 적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다이사! 엎이의 transl Park 자 쭉쭉 밉시다 적군이 도망칩니다 펜더님이래 제 꿈이 안녕하세요 좀 무리하긴 한데 기마들 화살이 바닥났다 화살이 바닥났습니다 화살이 바닥났습니다 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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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의 임무는 최대한 우리가 폐주시킨 적을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이게 빨간색으로 반짝거리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아니 아니 적벽 아니고 그냥 여기 그 어디야 남의 어딘데 남의 기량현인가 그럴걸요. 자 이제 우리 지원군이 옵니다. 우리 기병이 옵니다 드디어. 자 이게 옵고요. 네 다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노병이 천명 정도 잡고 시작을 하네요. 기병이 많이 잡았고요. 잠깐만요. 자. 자 기량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돌립시다. 자 터넘깁시다.